강피띠 제작진을 들어! 아우 진짜 아쉽.. 야 그거 일본 놀고 갔다는 거 존냐! 아니 사수님은 대체 역할이 뭐야? 갈매기 불을 먹는 역할이냐? 사수님 이걸로 사수님 정신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개인 사줘요! 나의 죽음을 부스러기들에게 알리지 마시오. 이루! 보기! 아우 빈뱅 편하다! 진짜 편한 거 맞아요? 아 편하다! 아 근데 보기 때문에 빈뱅에 지금 바람이 다 빠졌는데 난 편한데 빈뱅은 불편하다! 큰일 났어. 왜? 나 일어날 수가 없네. 나 매니저 도움이 필요하네. 매니저! 근데 매니저! 오 날씨가 너무 덥다. 나 이 사람들이 다 녹아내릴 거 같아. 근데 보기 소중하니까 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린 다 녹지 않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잠시만 잠시만. 아니 아이스크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쯤? 거의 다 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와요? 누군데? 누굴까? 혹시... 혹시... 그놈인가? 강... 강피디야! 강피디 어디야? 어디로 와? 야 강피디 죽었다. 매니저 이따가 보자! 강피디랑 얘기 좀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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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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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부족해 왔라! 부기! 강피디! 강피디! 제작진을 들어와! 아우 진짜! 어어! 강피디! 야 그거 일부 놀고 갔다 오는 거 존이야! 어우 우리 부기 뚜껑 열렸네. 나 지금 매우 화났어 건들지 마! 나도 일부 가가지고 다코네끼 먹고 그 어쿠누비 한 끼 또 먹고 진짜! 진짜! 아 뭔 쌀 쌀은 진짜 너 일로 와! 아이고 또 우리도 부기 고생했네. 뭐야? 아니 또 뭐하기가 또 묵직해! 웨너 체크! 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만 원 안 넘지. 안 넘지 안 넘지. 안 넘어. 부분도 여기 왜 왔어요? 유니콘은 안 받아 가도 되나? 어 유니콘 받으러 왔어. 그러면은 저 유니콘 받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저 용주산 공원에서 내 거 팝업 하거든! 아 진짜? 괜찮아! 한번 구경하면 되겠다 그쵸? 아 팝업 좋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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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기! 아 강피디! 아 빨리 따라와! 아직 오픈 전인데 내가 특별히 강피디 먼저 딱 구해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강피디가 처음으로 내 이쁜 굿즌들 많이 많이 사주면 돼! 보기! 한참 찾았잖아! 아 담당자구나! 그래 그래 일을 좀 잘하고 있나 어떤가? 이 상황 보고를 좀 해보시게! 어 일은 잘하고 있네 아마 구기가 있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나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어 내 도움이 필요해요? 네! 어 어떤 거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열심히 일하셔야죠! 일하러 오셨잖아요! 네! 굿즈들 내 바법인데! 내가 뭘 또 일을 해! 강피디! 강피디 어디 갔어! 여기 오늘 카피 못 놀아! 일하러 갑시다! 아.. 그니까 뭘 도와드릴 갑쇼! 팝업에서 판매할 보기 굿즈들이 저 위에 있거든요! 어 네 굿즈들이요? 여기 막 오늘 실효가가 엄청난데! 그럼 여기서 뭐.. 뭐 옮기면 될까요? 아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 여기가 아니라 박스가 좀 많은.. 여기? 저기 사수님! 네? 제가 그래도 여기 명색이 갈매기인데 이거 다 옮기라고요? 네! 나 오늘 굿즈들이랑 놀러 왔는데 이러면 못 놀잖아! 거기 파이팅! 저기 일은 좋은 줄 아나요? 아니 사수님은 대체 역할이 뭐야? 갈매기 불을 먹는 역할이냐? 거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나 갈매기 날개가 빠질 것 같아! 이제 끝 이제 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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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포기야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쉬는 시간 없나? 아니 이분들은 뭐하고 박스 안 옮기고? 이분들은 이제 할 일이 따로 계셔가지고 저기요! 같이 박스 옮깁시다! 에헤 이거 한강에 개톨이 마실 때가 아니야! 박스 옮겨 박스! 내가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사는 갈매기인데 이거! 아니 근데 운동이야 하트가 오죽으로 죽겠네 이거! 포기 괜찮아! 아 내 턱! 내 굿즈! 내 굿즈 괜찮아요! 어어! 아니 어! 굿즈 괜찮아 굿즈 괜찮아요! 사수님 그것보다 제 턱이 너무 아파요! 잠깐만! 사수님 잠깐만! 방금 누가 턱이 없잖아 라고 했어! 잠깐만 나 지금 나 들었어! 나 지금 턱 아파 죽겠다 누가 턱이 없잖아 누구야! 부기! 일단 쉬자 좀만 쉬자! 우리 인간적으로 좀만 쉬자 사수님! 부기 인간이 아니면 새잖아요 그쵸? 잠깐만! 이건 무슨 논리야? 시간이 별로 없어 곧 손님들이 몰려와요! 아니 내가 그 인간이 아니긴 한데 이거 동물학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옷 걸고 옷 걸고? 인형들을 세팅을 할 건데 어! 좋습니다! 그리고 따로 와주세요! 어디? 오! 이거 이쁘다 그쵸 감독님! 어? 부기 하나 사주면 안돼! 부기 놔둬! 이거 새우깡으로 결제 가능한가요? 부기! 이제 인형 세팅하러 가볼까요? 인형 세팅! 어! 죽여 죽여야지! 네빙의 무기들!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 오!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부기 근데 혹시 인형들은 여기 아프게 이렇게 놔두실 수 있어요? 예쁘게? 좀 까다로우시네요! 아 살짝? 포락포락하지 않구나! 자 얘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매력있기에는 뒤태도 봐야 되니까 앞태와 뒤태! 근데 그러면은 부기가 이렇게 코닥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매력이 이거 섹시 엉덩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쵸? 짱 어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잠깐만 방금 탄식 들렸어 부기! 재수님! 같이 일했는데 왜 저 혼자 일한 거 같은 느낌이죠? 나만 지치고 나만 땀나는 거 같아 편했죠? 고마! 혼자 편했다니까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이제 다 끝난 거죠 이거 짐 옮기고 정렬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기 잠깐 어디 가요? 저 끝났잖아요 손님 오시기 전에 청소해야죠 청.. 아니 깔끔하구만 청소할 게 어딨어? 이걸로 자 닫고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사수님 정신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수님 엎드려 뻗쳐 부기 쟤가 엎드려 뻗쳐 사수님도 이거 보통이 아닌 거 같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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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화가 많으시네 나쁜 기운들을 다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착하게 사세요 랄랄라 랄랄라 부기 아.. 가자 가자 청소하러 가자 일단 내 몸 먼저 털어야겠다 지금 드디어 부족하네 부기 오경이라는 게 아니야 먼지 좀만 터는 거야 여기부터 가볼까? 와..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나랑 똑같은 안경이잖아 오 잘 어울려 혹시 먼지 어디가 많을까 좀 털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깨끗하구만 청소할 게 어딨다고 나보고 청소를 하라고 참 부기 여기 인생 레커도 있는데 찍을래? 오 인생 레컨 여기 크다 넓다 강푸드리는 찍다 감동이야 나 항상 이런 거 찍을게 사람한테 맞춰있어가지고 내가 못 찍었거든 가발 쓸래 가발? 가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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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먼지 털이랑 딱인데? 잠깐만 와.. 뭐가 먼지 털일까요? 야 찍을래 찍을래 3 2 1 끝 오오 아 이게 내 거 사진 내가 있네 내가 있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이거 사실 불어먹거든 연예인들 막 이거 하잖아 같이 손하트 하고 연예인같이 연예인같이 보기 아우 이게 너무 잘 돼있다 아우 햇살 눈물셔 눈물셔 나 모자 씌워줘 모자 씌워줘 모자 씌운 거 맞아요? 뭐 좀 누구 씌우면 여전한 거 같이 오오 먼지가 너무 많다 이거 좀 털어줘야지 자 아아 간지럽지 간지럽지 하하하하 잠깐만 내가 간지러운 거 같은데 이거 보기 하하하하 덥다 더워 진짜 하하하하 뭐야 뭐야 이거 아무도 안 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히 내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거 지금 어 이 바밤의 주인은 누군가 와있는데 하하하하 내가 좀 살짝 청소해놔야겠다 하하하하 사람들이 말이야 부지런해야지 행사가 아무리 5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세트하고 해야지 이래가지고요 밥 비려 먹고 살겠니 이거 근데 몇 시부터 온대 여기는 4시부터 4시부터 하하 안돼 안돼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보기 이건 그냥 칠 수 없지 이거 하하하하 기분 좋다 감독님 사수님 딴 데 갔죠 지금 우리 우리들 농대에게 들어가자 좀만 쉬자 진짜 죽을 뻔했네 안 보이게 저쪽으로 숨어야겠다 아우 더워 아우 좀 살 것 같네 이거 그래 이래는 적절하게 휴식이 필요한 거지 다시 네 아 네 보드가 떨어졌어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제가 털어드릴게요 열심히 일하고 왔다 텔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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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우리 북이 파워스토어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돼서 홍보! 사사님이 한번 시범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먼저요 이것이 홍보다 내가 바로 사수다 대박 알겠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여기서 부위 파워스터 바로 진행합니다 우선 대표갈비 부위기 모서부터 구경하러 왔습니다 부위기 쉽지 않죠? 부위기 아 근데 이제 다들 바쁘시다 분주해 분주해 이제 오늘 부위기 나이트클럽이어가지고 나이트클럽이요? 응 다들 좀 노셨네요 텐션이 발해나오는데 이거 부위기 저기 저기 외국인분들 계시는데 어디에? 가서 홍보 한번 하고 오실래요? 사수님이 도와주나요? 아니죠 이제 실전이니까 부위기 혼자 가서 해보셔야죠 사수님 영어 못하죠 아니 헬로 나이스 두미 그래 내가 그래도 영어 방송에 화요일에 갈매기니까 헬로 익스쿠즈미 도위노 부위? 아 노 마이 팝업 온 2PM 윌리오 컴? 2PM? 야 2PM 오케이 땡큐 땡큐 에브나이스테이 후기 후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싶어? 보고싶어? 야우 보고싶어? 후기심으로 사수님 나 진짜 맞았어 보고싶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도 외국인 두 분 꼬셨어요 아 그럼 됐어 가자 가자 사수님 이상한지 들어봐요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저만이 보고 싶으세요 사수님밖에 없다 원래 할아버지 분들 츤데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 다 찾아오세요 어쩐지 눈빛이 따뜻하더라 부기 고생했어 부기 아이 고생했습니다 부기 아메리카노 한잔해 아 고마워요 사수님! 부기 아까 전에 넘어져서 턱 다쳤잖아요. 뭐야! 부기 스티커 있는 밴드 하나 붙여줄게요. 어 뭐야! 사수님 감동! 이제 먹으면 돼요! 시키게 말해! 시키게 말해! 이제 여기서 굿즈 팔 건데 손님분들 이제 부기가 응대해 주시면 돼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시면 찾아드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면 살 수 있도록 부기가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부기 시원하지? 땀 너무 많이 흘렸다 어떡해! 친구야! 내가 부채질 해줬으니까 여기는 그 싹 다 사달라고 왜 엄마한테 알았지? 좋아 좋아 좋아! 친구 친구는 뭐 어떤 게 제일 예뻐? 키링! 빨리 가서 엄마한테 쫄오도록 해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개인 사줘요! 자 자! 부기 굿즈 사러 오세요! 친구들 내가 있을 때 와야지 빨리 빨리 싸게 살 수 있어! 부기야! 그래도 부기 우리 마스코트인데 네 이거 옷 하나 입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짠! 너무 예쁘다! 이쁘죠 이쁘죠? 이거 보세요 부기가 입은 이쁜 옷 사세요! 한정판 굿즈입니다 한정판 굿즈! 너무 이쁘다 여기 말고 살 수가 없네 이거! 부기 굿즈 보고 가세요! 저기 감독님! 굿즈 본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부기! 이쯤 하면 많이 파랬으니까!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감독님! 카메라 접어 카메라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보다 굿즈에 관심이 많네 이거! 조금 섭섭했어! 조금만! 조금만 쉬자! 나의 죽음을 부스러기들에게 알리지 마시오! 기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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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했어 후기! 아우 나 너무 좋고! 나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한 거 같애! 후기! 나 진짜 한 시도씩! 잠깐만! 아! 이거 무슨 냄새 이거! 아! 아! 이 자본주의 심해 이거! 아! 아! 야! 감독님 놀리지 마! 잠깐만! 왜 이렇게 얇아! 진짜 얇아! 아! 좀 아쉬운데 이거! 짠! 기부! 와 근데! 벌써 보조 2개나 들어가 있네 이거! 응! 오! 그러면은! 이번에 한 번에 건너뛰어도 되겠다! 2개! 근데 그거 봤어? 어떤 거요? 부가네리의 부기 댓글로 부기 기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대! 아! 또 뭐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참! 그치 그치!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뭐 부기가 뭐 기부하는 것도 멋있고 그렇긴 한데! 아니! 매번 기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 뭐 너무 멋 없으니까! 오늘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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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잠깐만! 내! 잠깐만 아니 위에! 이거 빠질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위에! 안돼! 내 돈! 부기! 이제 그만해! 포기해! 아니야! 아니 이거 내 돈! 아! 오늘은 내가 내 굿즈 사려고 했단 말이야! 부기 부기! 굿즈는 못 사주지만 내가 커피는 사줄게! 커피! 어! 저거 퇴근하는 거야! 그럼 지금 바로 카페로 갑시다! 어! 가자! 가자! 포기 퇴근합니다! 뭐야 이 사람들 이제 왔네 이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아까부터 지금 그냥 장사하겠습니까! 뭐야! 오 너무 예쁜데 잠깐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준비 열심히 하세요! 포기는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아악!!